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이제 웨딩입니다. 피날리죠? 웨딩 부분도 하시면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웨딩에서 한참 돌아와요. 웨딩은 보시면 거의 한 5초, 6초 정도 동작을 했죠. 다 돌아왔습니다.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웨딩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웨딩을 호출했을 때. 그러면은 웨딩 이 부분이죠. 크리에이트 웨딩입니다. 크리에이트 웨딩이 호출하는게 뭐냐니까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 몇가지 단계를 진행합니다. 흐름만 보죠. 이벤트를 호출하고 이벤트는 다시 체크알키브 이벤트를 호출하죠. 체크알키브 이벤트는 또다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트랜잭션이나 웨딩을 호출합니다. 지금같은게 웨딩이니까 프로세스 웨딩을 호출하죠. 프로세스 웨딩. 프로세스 웨딩에 돌아서 보시면은 여기가 몇가지 사전 단계를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카운트 북,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북, 패밀리의 어카운트 북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패밀리의 어카운트 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결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누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이몽룡의 디폴트 엔터티가 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성춘향의 디폴트 엔터티가 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디폴트 엔터티에 할당되어진 각각의 어카운트 북을 찾아야 되겠죠. 이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이것을 합찬해서 얘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또 어떻게 되느냐니까 읍면동 가계부로 전달이 되고 읍면동 가계부는 또다시 강력시도 강력시도는 다시 국가가계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이 편의점에서 꿈을 하나 샀다. 꿈을 샀다면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국가가계부에 적용이 되는 거죠. 반영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일종의 반자동통계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통계층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통계층이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존 통계층 기존 통계층입니다. 기존 통계층과 다른 점 일단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모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각종 장부에 반영이 되죠. 1초 이내에. 그리고 두번째는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계층은 표본을 수집하죠. 표본을 추출해서 가계소득의 변화, 뭐라든가 등등, 지출의 변화 이런 것을 표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명이면 5천만명 각자의 모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생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문제, 사생활 침해, 사적 정보, 사적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어떤 매저 수단이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구성 적용이 되는지 이건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반자동 통계층입니다. 반자동 통계층. 상당히 재미있죠? 그렇죠? 통계층 직원들이 뭐 우리나라에 천명이 넘잖아요. 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개발자들이 한두달만에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구성을 했고 다음에 가정의 가게가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강의 수풀이죠. 수풀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스테이트 수풀. 광역 수풀에 이걸 또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마지막은 아니죠. 사실은 거의 글로벌 있잖아요. 네이션 수풀. 이렇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빙글빙글. 열심히 돌아가다가 뭐가 하나 끌렸네요. 포링키 등등등 충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말인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논리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운트북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와 얘를 합산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얘들을 합산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는 얘들을 합산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는 얘들이 합산돼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알고리즘이 아카운트북스. 아카운트북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예요. 짤막하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다 합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지금 지난 한 시간 동안 지난 한 시간 동안 전국에서 판매된 콜라 숫자 혹은 짜장면의 숫자 혹은 대중교통 버스 이용자의 숫자 또는 지난 하루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의 전기 사용 양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뽑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적 정보 침해 방위를 위한 1년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정보들은 사적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사적 정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넘어갑니다. 숫자 콜라를 사먹었다면 홍길동이 사먹었다 이몽룡이 사먹었다는 것이 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콜라를 사먹었다 어느 한 개인이 콜라 한 병을 샀다 라고 하는 숫자만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만 또 넘어가게 되고 이 숫자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적 정보는 항상 그 정보의 생산자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단위 읍면동이나 혹은 읍면동이나 혹은 뭐 광역시도나 국가나 숫자만 받아보는 통계정보만 받아볼 수 있도록 요렇게 코드를 구성했어요. 그러한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당히 많은 코드의 양이 많아요. 많았고 이번 에피소드 에피소드 323번으로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코드를 잔치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추가되어있어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는 요걸 UI 그죠? UI 이제 우리 또 여기 오페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페라와 웹 UI죠. 웹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